추워요 아 너무 춥다 춥죠 아까 저희가 한 시간 전쯤에 공연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추운 거 못 느꼈는데 되게 춥네요 너무 추워서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네 오늘 또 머리도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나가요 먼저 저희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클러μη 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럭쌩 안녕하세요 클럭쌩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럭쌩의 네, 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추워서 그런지 아까보다 박수도 덜 한 것 같아요. 속상해요. 추월댄스로 힘을 내야죠. 그죠? 저희 댄스팅 클라스웜이에요. 저희 팀 소개 간단히 해주실래요, 시연씨? 소개해 주세요. 네, 제가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들 모여서 서서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, 관심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클라스웜 유튜브, 인스타,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로 활동하고 있어요. 페이스북은 주로 저희 활동 스케줄 이런 거 올리는 공지용으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클라스웜 검색하셔서 친구 맺어주시면 저희 활동 그동안의 기록들 그리고 스케줄들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깐요. 많이 친구 추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인스타도 있습니다. 저희 여러 가지 각종 주접 던인 영상들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얌전해 보여도 주접을 잘 따라요. 그래서 인스타에 저희 사생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친구 이제 팔로우님 하셔서 저희와 같이 열심히 저희 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뭐 있죠? 유튜브? 유튜브도 저희 브이로그 있어요. 주접 던인 브이로그들 많이 있습니다. 오셔서 많이 구경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조금 남았는데 남은 공연들 나셨으면 좋겠고 추우신데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시온이었습니다. 아니 저렇게 이쁜 얼굴로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자꾸 주접주접거리네요. 너무 귀엽죠? 떨리나봐요. 시온이가 말했듯이 저희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또 뭐 있지? 유튜브 있거든요. 들어오셔서 저희 이렇게 놀고 연습하고 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저희 스케줄도 업데이트 되니까 찾아주셔서 또 시간이 되면 신촌에서 또 다른 공연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추워요. 저희 이제 또 네 곡 쉬지 않고 달려야 되거든요. 너무 추운데 일단 네 곡 하고 나서 이제 또 저희 섹시한 비글리어친 댄스팀 조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춥지만 끝까지 이왕 오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셨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마지막 같네?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월에 또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네 곡 보여드릴게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박수 enko уля 눈빛 눈빛